왜 거기서 그러고 앉아있어? 어? 뭐야? 그러면 승혁이는 연수랑 너랑 둘이 선택을 해서? 셋이서 앉아. 와, 인기적이네. 나는 근데 처음부터 한 사람이 오는데 근데 표현을 안 하다가 아, 이러면 내가 되게 후회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지. 안녕. 짜잔. 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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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라. 문자. 저는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싫어요. laughs 약간 별도로 입시먹어, 없시먹어 약간 입시먹어 약간 입시먹어 내가 물로 쇼핑할게 홍화기는 누구야? 근데 홍화기 형은 우리 누나 너무 정했다 너는? 나? 난 직진이 있어 너랑 춤을 추워보자 다 좋아하면 옳긴 하지 않아? 없잖아 너랑 춤을 추워 너랑 춤을 추워